자 이번엔 어 맵을 좀 밝혀보도록 하죠 이제 통찰도 어느정도 되고 이제 생존 스킬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성소 같은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고정적인 성소는 그냥 돌아다녀서 발견할 수 있는 성소는 3개 정도인가요? 3개, 3개였네? 여기 일단 광사 성소 하나 저기 렌저 시타들 위에 2개 이건 공짜 스킬 같은 걸 얻는 개념이라 초반에 그냥 생존 스킬만 높여가지고 적도 없겠다 도망다니면서 맵만 돌아도 경험치를 꽤 얻을 수 있죠 여긴 뭐냐 자 게임기 자 경험치 500 이에요 500이면 거의 뭐 1억 하는 정도거든 자 일단 어.. 나 어.. 뭘로 보여야 되지? 이제 민첩성 올려주고 얘도 얘도 민첩성 올려주고요 을 민첩성 올려주고요 폭파점과.. 기다려주고 가죠 자.. 성소 찾기 여행이야 맵을 한번 싹 밝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.. 자 여기는 루페 광산 레블 루페 광산 바로 아래 있죠? 이건 나중에 가고요 여기 아래 있는데 발견만 해놓고 일단 지금 방사능 보호복이 있기 때문에 2일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은신초가 있을텐데 여기는 렉킹크루 본거지 렉킹크루 본거지에도 성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은신초 이렇게.. 도로만.. 도로만 다녀도 돈을 꽤 벌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도 어.. 이까.. 이까지만 3 넘어가면 안돼 어? 잠깐만 원대도 75%가 나오네 여기 은닉처 아 버린 철도구나 은닉처 아니네 여기도 은닉처 하나 있을텐데 뭔 소리야? flu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망사는 보호복을 지금 청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오아시스 하나 있을텐데 너 멈칫 샤드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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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모르겠어요 저기가면 저 소리가 들리더라 샤드위스 샤드위스 자 웬닉쳐 나도 막 모든 곳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수신 전파 수신을 많이 잡아 자 여기에도 있죠 여기는 내가 상징하는 성소가 있을텐데 자 성소 잘 보세요 여기 동상을 잘 보십시오 아주 귀여운 녀석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 아니야? 자 자 심장 심장도 버리면 안 돼요? 명중률 명중률 치명타 버리고 그냥 버려 너 조종력이 이거 줄어들었어 아니다 행동력이 얘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음 괜찮다 8점이면 뭐 자 경험치 자 드디어 스나이퍼가 드디어 되는구나 레벨업이 조종력 조종력 스나이퍼는 조종력만 쭉 올려주면 되고 자 맞값하다 맞값하다 하나씩 이거 이걸로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성소는 끝인데 야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또 어디 있었나? 은신초말고 여기에 여기에 오아시스 하나있고 이쪽에 오아시스 하나있고 이 밑으로부터 못내려가던데? 지금 이 방사능 목으로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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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가 참 재밌는데 이쪽에 은신처 위쪽에 좀 있을거고 액션 자 여기 은신처 어 카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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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차라리 이거보다 카리스마 써라 조금이라도 레벨을 빨리하라 빨리하라고 이제 위쪽 남았는데 한바퀴 돌아아 갔으면 되지만 들어가지 말고 에너지 조금 닳아도 여기도 뭐 하나 있었.. 이거 말고도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? 아닌가? 이렇게 튀어나온 주점에 두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있다 자 불자 하나 더 어 뭐야 야 왜 니 맘대로 해 자 이쪽 다임마을 자 이쪽 다임마을 어 야 근데 이거 어디갔냐? 포인터? 자 상속 야 이 마우스 포인터가 없어졌어 흫 됐다 씨 여기는 뭐하실까 요 웬 웬 웬 오벨리스크? 힘이란 신체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굴의 의지에서나 비롯된다 간디 여기 아 간디하니까 또 그 생각난다 그 있잖아 그 그 그 그 뭐야 폭력 그 그 유혈 그 뭐지? 여기 은능처 하나 더 있을텐데 여깄다 그 이것만 이렇게 예 해도 굉장히 예 돈 많이 얻지않고 얻을거 같지않나요? 흫 도로만 다녀도 여기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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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흫 자 이제 가보자 흫 흫 흫 흫 흫 일단 어 레킹크루 지점에 가서 성소 하나 먹어주고 먹으면서 어 애를 예 털고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한번 치료부터 일단 해야겠다 흫 흫 흫 흫 흫 흫 치료 한번 받고 오세요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일단 덜겨서 총 얘도 한 세 칸 정도는 기본으로 좀 찍어주고 야 조금만 더 했으면은 쟤 죽을 뻔했다 방사능에 오아시스같은거 이제 발견했으니까 얘한테 한번 어? 그래도 안되네? 자 부사 저거는 아마 폭발물 10이 돼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? 일단 좀 팔구요 어? 잠깐만 이거는 그냥 팔면 안되고 이거는 좀 뽀개서 팔구요 일단 팔고 뽀개고 오우 10개씩 나왔다 10개 나왔다 10개가 저기 하나가 12원이거든? 120원이지 한정판님 어서오세요 자 정리 한번 시작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팔거 아무것도 팔게 없어 무기 부품이나 좀 팔고 가자 토스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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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어 렉킹 크루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잠시만요